수정이는 여행을 떠나기 위해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에서 같은 줄에 앉은 꼬마와 금세 친해졌어요. 덕분에 긴 여행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단서를 보고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 찾아주세요. 수정, 수정엄마, 꼬마, 꼬마아빠, 꼬마엄마는 좌석번호 6A, 6B, 6C, 6D, 6E 중 서로 다른 한 곳에 앉았습니다. 수정이의 원래 좌석은 창가자리였으나 같은 줄에 앉게 된 꼬마와 바로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수정이 엄마와 좌석을 바꾸어 앉았습니다. 수정이 엄마의 원래 좌석은 수정이의 바로 옆자리인 6B입니다. 꼬마아빠의 자리는 수정이 엄마의 자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조각은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